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림민속박물관 큐레이터픽을 함께할 학예연구사 최명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학창시절 신학기가 되면 개인생활조사를 하는데 꼭 취미를 쓰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모두 독서라고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취미를 독서라고 할 만큼 책을 많이 읽었거나 책을 열심히 읽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취미로 가장 좋기도 하고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독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서, 책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자세히 읽어야 할까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가리켜서 다독이라고 하고 자세히 읽는 것을 가리켜서 정독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든 자세히 읽든 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하시나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었을까요? 여기 우리 조상들이 책을 읽었던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서당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전시공간인데요. 훈장님도 계시고 소년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는 읽고 있는 책들이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책 옆에 무언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산은 글, 서, 계산할 산이라는 한자로 이것은 글을 읽는 횟수를 세던 물건입니다. 봉투처럼 만들어서 겉에 접을 수 있도록 홈을 만들고 또 안과 밖에 색을 다르게 해서 접는 부분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산의 모양과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보통은 10개의 홈을 만들어서 전체의 홈을 접게 되면 10번을 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것은 위에 10개의 작은 홈을 만들고 또 아래는 좀 더 큰 홈을 5개 만들어서 10번을 읽고 나면 아래의 12단위에 해당하는 큰 홈을 접어두고 다시 작은 홈을 10번 접게 되면 10의 단위 큰 홈을 접어서 20번 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 10의 단위의 큰 홈이 5개 모두가 접혀 있다면 총 50번의 책을 읽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처럼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옆에 서산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또 다른 유물로 주간과 경소통이 있습니다. 주간은 대나무를 길게 잘라 잘게 조각을 내고 겉면을 깎아서 글자를 적어두는 물건입니다. 주로 종이가 없거나 혹은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나무에 글을 쓰고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이 죽간을 담았던 통이 경소통입니다. 죽간을 책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죽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대나무에 작은 글씨로 한자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사서상경과 같은 경전을 공부하였는데 죽간에 경전의 구절들을 써서 경소통에 넣어둔 다음 마구잡이로 뽑아서 그 내용을 외웠던 선조들의 공부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해 전 조선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궁궐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할 때 남자 주인공은 왕의 신분을 숨기고 옆에서 일종의 개인 과외를 해주었는데 이때 경소통을 준비해서 여자 주인공이 그 안에 있는 죽간을 뽑아서 외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경소통과 죽간을 보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드라마를 더욱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서산과 경소통 가운데 어떤 유물이 나의 독서 방식과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독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정독을 해야겠지요. 어떤 독서 방법이든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선조들의 독서 방법을 알 수 있는 서산과 경소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준비한 큐레이터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